야, 너무 높다. 야, 이거 문 열리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좀 뛰시고! 좀 뛰시고! 공시공으로 천천히 기획! 자, 들을 마셔볼게요. 여기 가보세요, 여기 가보세요. 헬메이, 헬메이! 뭐야, 갑자기? 이준님, 슈핑했습니까? 슈핑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웃으세요. 좋아요! tension 춤이 정말 많아요 참가되고 감파aque 참가되고 있는데요. 죽어가는 마음을 기적처럼 살려는 그 순간 따뜻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너의 그 미소가 다시부터 낼 수 있게 해줘요 와 장난 아니다 와 와 와 와 와 1박 2일 멤버분들 우리 이거 복불복해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우리 다 같이 옵시다 종민이 형 채윤이 형 몇 킬로까지 돼요? 몇 킬로이야 아 세윤이 형은 못 뛰겠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우 어 기분이 이상해 어 기분이 이상해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이거 무슨 도파민 터지는데 근데 무서워 저 지금 지금도 무서워 감사합니다.